뇌미아 뇌미아 안녕 우린 여기 해야 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까운 사람 내일 KCON 드디어 KCON 이룬하게 되는데 KCON 때는 여러분들과 하이터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좋은 박채 지금 카메라 세대로 징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CONNECTIVES 궁금해요 여기야 볼게요 인사에 관한 에코렛도 해주세요 여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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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일본 친구들을 만났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